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후에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길 원하셨어요.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길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고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게 완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모두 동의했어요. 그들은 다 함께 응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했죠. 하나님은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어 아무도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장막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떨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을 짐 밖으로 이끌었고 그들은 산 기슬게 서 있었어요.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곳에 임하셨어요.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으며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어요. 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10개명을 주셨어요. 제 1개명부터 4개명까지 처음 4개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하신 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10개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에서 구별된 분이세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지만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